자, 잘 보이시죠?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오늘도 방송을 켰는데 일단 저녁을 먹고 할게요. 저녁을 오늘 월급빵 겸에 피자를 한 판 시켰기 때문에 한 판 다 먹으려고 이렇게 시켰습니다. 저녁은 먹고 해야죠. 저녁은 일단 저녁은 먹고 해야죠. 아까 전에 진짜 당황했거든요. 아니 이게 그 뭐야. 원래 제가 방송 프로그램에 OBS를 쓰는데 OBS를 원래 켜고 나면은 그 원래 저기 그 캠 이게 지금 새로 설치한 게 원래 저기 캠이 원래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? 근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. OBS를 실행은 했는데도 이게 원래 캠 내 지금 나오는 화면이 이게 지금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힌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방송을 하고 나서 작업 좀 치고 컴퓨터를 종료를 했는데 윈도우즈가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. 윈도우를 취신 상태에 업데이트하고 나라 보니까 마이크 드라이버도 풀려있고 그래서 소리가 막 이상하게 잡히고 그리고 저거 뭐야. 캠 이것도 지금 그 안 잡히고 뭔가 그러니까 캠 USB는 들어간 거는 아뇨 아뇨. 지금 OBS 쓰고 있어요. 지금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원래는 드라이버 명으로 해가지고 잡아가서 썼는데 안 나와가지고 아까 전에 당황한 거지. 아니 이거 피자가 방금 이제 저기 10분 전인가 와가지고는 10분 동안 이거 너무 당황했어. 그래가지고 9시 한 15분쯤에 피자가 도착해가지고 도착한 데로 바로 이제 켜놓고 세팅해놓고 미리 세팅해놓고 먹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시간이 꼬여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대충 되는데도 이렇게 먹고 되는데도 먹고 말라고 다시 너무나 모르겠네. 자 피자 한 점 드셔보시길. 한 점 한번 드셔보시고. 나만 먹기 그러니까 뭐라도 같이 먹자고 해야지. 에이 뭐가 떨어진 거야 자꾸. 베이컨 떨어졌네. 에이 여긴 여기 어차피 그 저기 여기 피자 그 판이나 사가지고 그냥 떨어져도 괜찮아 어차피.